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4회차죠 음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어 다 9% 다 옵션 띄워주셨고 다 착용하셨고 이거는 내 뒤에 안 만들으셨네 음 여유나면은 만들어보고 자 저희는 장갑벨트를 사면은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겨불이다 보니까는 나중에 한 번에 좀 괜찮은 거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일런트 헤르메스 벨트인데요 자 45억 남았고 돈이 남으면은 이제 어 무엇을 할 거냐 차이가 뭐지 15% 마력성 아 그렇죠 그렇죠 28억 추업이 이게 좋긴 하네요 에디하고 이런 것도 없지만 28억 28억 24억 26억 욕사 뭐냐 날짜로 눌렀는데 왜 거꾸로 나오냐 어 최근에 팔린 거 자체가 많이 넘네 인트 56초 인트 2품 마력 4 올랐네 저거랑 이거 차이가 어 많이 없는데 520 56초 추업 차이가 좀 있긴 하네 어 선택의 여지가 뭐 이거밖에 없을 거 같은데 어 팔린 걸로 보면은 이게 너무 좋게 팔려가지고 다른 게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흠 가격적인 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 설만도 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참 시세라는 게 참 무섭구먼 일단은 다른 것부터 젠팩업이요 차첨 해나가는 거죠 차첨 해나가는 거죠 나머지 부위를 좀 대강한다 아 아 17성 장급 개비싸네 흐흐흐흐흐 아 아 좀 내려봐 메이드 케이프 좀 돼 있는 건 없을까 6에 25초 8 3 24 24 25 26 27 28 AD 2 줄 30% 원자 어우 4이 75 주 아 가격이 빡세네 노작 가격이 얼마지 3억 3억에다가 12성 다는데 많이 쳐주면 1억 쳐주고 4억에 완작하는데 6억에다 에디 3줄 에디 2줄 한 3억 4억 하겠지 요새 아 근데 추호비 문제네 그냥 나쁘진 않은데 뭐 요렇게 하고 젠팩업 할 수 있는 돈을 좀 남겨볼까요 어떻습니까 아 이거 아 이건 추호비 아 자기 다 안됐구나 요런 것도 나쁘지 않죠 아 좋아요 괜찮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느낌이랄까 어 12성 다는데 한 1억 정도 쳐주고 많이 쳐주면은 그렇죠 6에 25짜리가 아까 봤는데 얼마였죠 어 3억이었나 아니죠 아니죠 2억 2억 5초 2억에 3억에 4억에 5억에 6,7,8,9 어 그냥 살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음 장갑은 요걸로 대처를 하구요 나중에 좋은걸로 사시는걸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요런건 좀 그렇게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요걸로 가보도록 하구요 어 앱설렙스 그래도 잘 팔리는 걸로 해야되니까 어 메커네이터를 좀 뽑고 메커도 하나 사줘야지 아 근데 법삭기 없어가지고 아 5에 42짜리 이런거 얼마나 좋습니까 난 법삭기 없어 법삭기 법삭기 이거 이런거 괜찮나 5에 58짜리 와 법삭기 없어 법삭기 법삭거 사고 싶은데도 2에 5천 이러니까 어 본조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메커네이터 어 방법으로는 6에 35짜리 추억 사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대신 2억 5천이에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본조님이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이게 최선인 것 같네요 6에 35짜리 2억 5천만원 어 잘구하면은 1억 5천에서 손해는 한 1억정도 손해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맥스로 손해본다고 치면은 잘구하면은 한 2억정도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1억 1억 5천에서 2억 2억정도 잘구하면은 2억정도 보니까 5천에서 1억정도 어 요정도면 그냥 살만하죠 적당해요 얘가 요렇게 갑니까 오케이 메커네이터 자 메커네이터가 120제니까는 110제 소도 재료를 사야되는데요 음 에디셔널 마리오 마리오 인트 음 에디셔널 이즈 아 확실히 9% 뛰어있는게 좀 빡세긴 하네 가격이 어허허허 가격버섯 어 이런게 차라리 괜찮겠다 9% 뛰우는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것도 나쁘지 않지 3천4천5천5천5% windy 유거구매 괜찮습니까? 8성짜리 레전드 띄우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굿바 띄우는게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와 애드 2.5졸이네 아 레전드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악세서리 마력 두장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해올랐네 아 아 하나 더 사야되네 110채 이피아의 목걸이 이피아의 목걸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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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나? 아 벨트 남았지 아 벨트를 어떻게 할지 이거는 본주님이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됐나? 안 맞춘 거 있나요? 다 맞춘 거 같지요? 그렇지요 벨트만 남은 거 맞지요? 카운무건 좀 사게 그렇잖아요 그죠? 이거는 좀 사게 그렇지 않을까? 그지?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지? 아 군대도 팔린다? HP라서 2억에 팔리는 거 와 카운무기 팔리는 것도 신기하네 아 그러네 와 생각보다 잘 팔리는구나 22일에 5개 3개 팔리고 아 카운무기도 잘 사가는구나 생각보다 전 진짜 안 팔릴 줄 알았거든요? 생각보다 되게 잘 팔리네? 나도 가위 잘라서 파는 거 한번 찾아봐야겠는데? 야 카운무기 잘 팔린다 야 카운무기 잘 팔린다 괜찮네 야 야 마력 한 줄에 인트 28밖에 안되는데? 이게 4억이라고? 와 와아 본조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? 나중에 본조님이 이제 카운무기 먹어가지고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아니면은 구매방법이 두가지 정도가 있겠네 지금 끼고 있는 거 하긴 좀 아깝지 않을까요? 1%밖에 안되는데 그지? 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 어 카운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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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중에 직작하는걸로 벨트 벨트는 어떻게 해드릴까 흠흠 마지막 벨트가 이거 남았는데 어 비쌀 수도 있고 나쁘지 않으면 많을 수도 있고 요 벨트 하나 남았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은 되게 비싸보길 수도 있고요 물론 저기 추억이 더 좋지만은 어 두번째로는 요런 느낌이지 음 어 모브컬 아 싼거 사고 젠팩업 하고싶다고 아 그래요 삼성 아 그렇게 하고싶다 음 슈아 다 해줄 수 너무 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님 적절한 3성은 어떻습니까 애잔 발라서 6% 띄워야 되긴 하는데 3성 6% 이상 띄워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이거 샀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거 샀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이거 샀으면 좋겠구요 굳이 산다면은 요거밖에 없을 것 같네 애잔 발라서 띄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긴 비싸나 아우 2000만원 80 70 60% 확률로 3성을 갈 수 있는데 가해 녹아 불편하다고 가해 도우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은 다음 상품 요거에요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3성 음 1번 2번 어떤거 하실래요? 어.. 이게 제일 무난해 아 5짜리? 그러면은 요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8억 남나요? 요렇게 끝났나요? 저희 이제 템세트에 나물이 들어갔습니까? 이게 끝이죠 크흠흠 큰빨 다치거든요? 크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유니온 아 유니온이 아예 없군요? 크흠흠 좋습니다 링크도 없이 찍었구나 아예 와.. 노링크 노 유니온이야? 어.. 템 한번 보도록 하죠 마무리된 결과구요 어.. 수공은 요렇게 되고 주스떼 1만정도 주스떼 1만정도 어.. 말 그대로 만약에 제 팬텀 캐릭터가 6일로 들어왔다 그럼 주스떼 이제 19,000대에서 2만대 넘어가겠죠? 아.. 뭐야.. 아 슬롯 눌렀고 어.. 뭐냐? 어.. 그렇지 그렇지 주스떼 2만정도 됐구요 템 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볼링 마력 11 악마 70% 적했구요 아니다아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처음에 궁혼 50%인가 있어가지고 던졌는데 마력 5에 인트.. 4올랐었나? 근데 혼쯤 던져가지고 한번 떨어졌을 겁니다 어.. 그렇고 다음은 이거는 이제 이벤트 반지 착용하셔야 될 것 같구요 다음 반지 고귀한 EPL 반지 이거는 마력 자켓구요 1,1올랐고 마력 10짜리 인트 9% 다음 아이템 봄주님 원래 갖고 계셨습니다 맥 20%에 인트 18%구요 다음 아이템 벨트 방금 샀죠 24억 4천만원 어.. 비싸다면 비쌀수도 있고 나쁘지 않다면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어.. 오묘한 가격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매장은 아까전에 봄 참고할듯이 어.. 다음은 보보방짜리에 마력 3%짜리에 98초업에 올테도 5%짜리 15% 완작짜리에 위대한 별룸 마력 3%짜리 가져왔는데요 어.. 이거 한 50억 주고 샀었나? 어.. 그렇고 60억.. 50억이죠? 60억이었나? 20.. 30.. 40.. 50.. 50억이었던 것 같은데 60이니까 50억이었습니까? 60억이었습니까? 둘 중 하나인데 어.. 어.. 카운묵은 이제 본주님이 나중에 맞추시기로 했고 아.. 50억이죠? 좋았습니다 어.. 6개 35.. 방금 메이크업 만들었고 자금 그렇구요 아.. 이번에는 본주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아.. 아마 이게 별 하나 올린다고 10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16성이었는데 이벤트 때 별 하나 올린다고 10억 정도 쐈고 연착은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.. 응축이 아.. 응축이 토드 안했다 토드 해야겠지요 다음.. 아쿠아티 5에 30% 아.. 6에 30%짜리 샀고 마력 5.. 올랐구요 더니치 로브 5에 40에 마력 5짜리 쭉 에디 2줄 어.. 나름 소소하게 좋습니다 다음은 21%짜리 이거는 제가 산거 아닙니다 2위의 차인가 할 때 들어왔는데 본주님이 에픽 인거 20억 주고 사가지고 어.. 직접 띄우셨다고 합니다 다음 6에 54초 아 이거는 에디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10억 주고 가져왔거든요 15성이었나 그죠 15성에 10억 주고 가져왔는데 아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추업도 좋구요 가위도 괜찮았고 에디가 하나 흠이 있지만 에픽인 것도 있어가지고 10억에 구매하였습니다 그 아이템 잘 산거 같아 이거는 어.. 그리고 다음템 어 이거는 이제 젠폐고급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다른거에 가격을 줄인 아이템으로써 어.. 6에 에디 2줄에 6에 25에 완작짜리 구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숄더는 작이 안 되어있구요 17성짜리 템만 들고 왔습니다 작은 이제 코인 사은품으로 놀공으로 한번 던져본다던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.. 대하시드 4에 55 추업에 111에 2 올랐겠군요 마력 10짜리 해가지고 9에 12짜리 도도 해놨구요 엠블럼도 원래 있었구요 도주 무기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케이프 마력 2줄에 84 추업에 완작되어있고 12성짜리 요것도 이제 줄인 것 중 하나 중 요인 중 하나지요 아 웅축이 마지막 토드하고 마무리하면 될까요? 음.. 웅축이 토드 어떻게 해드릴까요? 웅축이 토드 해야되지 않을까? 아니면 나중에 하실래요? 아 맘대로 해달라고? 젠 배고파 하고 싶다면서요 왜 마음났습니까? 이거는 첫 장이 중요한데요 마음을 정해야 돼 이것도 교볼 쪽으로 가서 한 번에 끌어올리든지 선택해야죠 교볼이라서 음 무난한 15% 1억 8000 그때도 1억 8000 이었던 것 같은데 요게 제일 무난하긴 해요 15%가 18%는 좀 빡세니까 아 어서 오십시오 요정도 아니면 나중에 하실래요 직접 나중에 하는걸로 나 나중에 하는걸로 맞습니까 야 이런거 산 사람 진짜 좋겠다 2천만원 가격을 잘 모르니까 2천만원을 올리는 거겠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요렇게 템세팅 마치면 되겠지요 나머지 8억 5천 남았고 본조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잼핑업을 하셔야겠지요 카운목하고 요런식으로 에디하고 좀 해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므로 이것으로 템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지요